계획 발표 당시부터 서울 강남권 최후의 신도시 준강남, 송파 신도시라는 화려한 레이블을 달고 등장한 곳이 있는데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하감동 등 서울, 성남, 하남 세 도시 일부를 합쳐서 2008년에 착공된 2기 신도시입니다. 준강남, 송파 신도시로 불렸던 만큼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 큰 기대를 안고 서울집을 팔고 이사 온 분들도 많은 곳입니다.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만큼 꼭 강남처럼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분당만큼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주한 분들의 기대치였습니다. 착공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위례 신도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위례 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남 신사동과 위례를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은 2008년부터 추진되었지만 그간 착공을 위한 첫 삽도 못 두고 있다가 16년이 지난 지금은 착공은커녕 사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정기획부와 시공사였던 GS건설 컨소시엄 간의 사업비 상승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통대책의 핵심이 지지부진한 만큼 위례 신도시의 집값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위례 신사선이 관련된 뉴스에는 이미 많이 무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실망하기도 지쳤을 만큼 기대를 접은 지 오래고 위례 신사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호재든 악재든 이미 집값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사선이 착공된다는 소식이 나오더라도 집값이 갑자기 뛰어오를 것도 아닐 뿐더러 위례 신사선 자초위기 소식도 향후 집값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과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듯 아직은 멀었지만 바닥을 찢고 조금씩 조금씩 집값이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위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1가구가 살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43평은 2022년 3월 2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지만 올해 2월에는 작년 연말보다 5천만원 조금 오른 16억 5천만원에 매매됐습니다. 현재 하안가는 15억 3천만원까지 내려와서 최고가 대비 25%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남시 하감동 위례 그린파크 프리지오입니다. 단지 뒤로 공원과 골프장이 있어서 휴양지 같은 느낌을 받는 곳이지만 8호선 남부 위례역까지 걸어서 33분 걸리고 마을버스를 타도 15분 정도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의 39평형은 2021년 7월 18억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2023년 8월과 올해 1월에는 10억이 빠진 8억 5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엄청 빠진 거죠. 그러다 이번 달 2024년 6월에 12억 5천 9백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안가는 11억 8천만원에 머물러 있어서 최고가 대비 35%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두 곳만 살펴봤지만 위례 신도시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이와 대동소의한 상황입니다. 최고가 대비 25%에서 35% 이 사이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값에 악영향을 주는 수도권 도시전철 지연사태가 비단 위례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017년 개통이 목표였던 서울대 입구에서 세절까지 있는 서부서는 계속되는 지역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되고 또 변경되고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공사비 증행문제까지 겹쳐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2023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 개통을 하겠다던 5금에서 하남시청까지 있는 송파 하남선은 경전철을 신설하자는 정부와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자는 하남시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도 2030년 이후에야 개통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남교산 3기 신도시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인천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김포와 붙어있는 인천 서구가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삽도 못 든 겁니다. 다시 위례 신도시로 돌아가서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더 분통 터지는 것은 아파트 분양 당시 그 분양가에 가구당 700만원에 달하는 광역교통 부담금이 포함돼서 2009년에 이미 2300억 원을 모아주었다는 겁니다. 돈만 떼어가고 교통망 확충은 아주 감감 무소식인 거예요. 주민들이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 갈 집 구하던 투자용 주택을 찾을 때 교통망 신설에 대한 계획만 믿으면 출퇴근 불편은 물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제대나 저 제대나 희망 고문만 받을 수 있거든요. 늘 조심조심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